19번 봅니다. Open the basis for child fear. 아이들의 두려움에 대한 그 근거. 그 근거는 얘가 주어고 부연 설명 들어간 거고 이것입니다. 아이들의 두려움에 대한 근거. 근거는 종종 이것입니다. 이거는 부연 설명으로 major catalyst for that fear. 그 두려움에 대한 주요한 총매. As a parent, 부모로서 you are the most influential teacher. 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선생님입니다. Let your child what? 여기 let이 5형식 동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명령문이 들어간 거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너의 아이가 보게끔 하십시오. 뭐를? You managing situation. 여기는 원래는 5형식이 두 번. 얘도 watch도 또 5형식 지각이야. 그러니까 다시 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지각 동사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너가 상황을 다루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너의 아이가 너가 상황을 다루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5형식이 두 번이 연달아 나는 거야. 어떤 상황이에요? That she or he fear. 그나 그녀가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명사 뒤에는 언제나 형용사당한다. 그래서 don't just give advice. 단지 충고를 주지 마십시오. literally 말 그대로 show your child how to act out that advice. 여기는 show가 또 명령문이 되는 거고 여기는 또 4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목에게 직목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act out that advice 하면 그 충고를 행동에 옮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충고를 행동에 옮길지를 보여주십시오. 음운사, 투부정사, 음운사, 동사 할지. 예를 들자면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If your child feels the ocean, 너의 아이가 바다를 두려우면 Offer ample opportunity. 막대한 기회를, 즉 많은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얘도 명령문이죠? 그런데 어떤 기회야? To see you swimming in the ocean. 얘도 또 5형식 지각이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그래서 너가 바다에서 수영치는 것을 볼 형용사 중법, 투부정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First near the shore 처음에는 처음에는 해안 근처에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바다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Farther out 더욱 멀리에서 그 해안가로부터는 Among bigger waves 더 큰 파도 사이에서 자, in addition to 아니요, 일단 좀 내릴게요. 좀 길다 얘는, 그지? 자, in addition to this kind of specifically targeted behavior modeling 자, 얘가 좀 너무 길다 보니까 여기를 보면 자, 특별하게 목표된 타겟팅된 행동 모델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모델링이라고 하지 자, 그래서 특... 음... 어,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이러한 종류의 특별하게 모델링 특별하게 목표된 행동 모델의 더하여 In addition to 뭐뭐의 더하여라는 전체사였죠? 더하여 자, 또 명령문 들어갔고 Try as hard as possible 가능한 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As as possible 가능한 한 hard,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To exhibit self-confidence and bravery 그래서 스스로의 자신감과 그리고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Whenever your child is around 너의 아이가 주변에 있을 때는 언제나 Is around 하면 주변에 있다 주변에 있을 때는 언제나 복합관계 복합관계 부사죠 자, it is also a good idea 그것은 또한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지 To arrange occasion 그래서 어떤 상황들을 상황들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상황일까 얘는 관계 부사야 When your child can observe you demonstrating bravery 그래서 너의 아이가 어, 또 observe 또 지각이 되겠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그래서 너의 아이가 너가 용기를 보여주는 것을 어, 관찰할 수 있는 어, 그래서 In the course of performing activity 어떠한 활동을 어떠한 활동을 행하는 것의 과정에서 너가 즐기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두려워하는 두려워 앞쪽에서는 아이가 두려워하는 그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두려워하는 것을 너가 잘 해결해내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랬는데 또 이 밑에서는 그런 거 말고 아이가 두려워하는 그런 거랑 관련 없이 너 자체가 즐기는 것을 할 때 근데 좀 용기 있게 그런 걸 하는 것을 또 보여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Painting 페인트 칠하는 것 집에다가 자, 그 사다리 위에서 어 아니면 War Taking an active part 아니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사회적 모임에서 어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그 핵심이 뭐가 돼야 돼? Confidence? 두려움의 근거가 자신감이야? 아니지 본문을 내용 읽으면 대충 Confidence 가지만 Confidence 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당연히 5번 Ignorance 무지 보여주는 거와 관련된 건 얘밖에 없잖아 모르거든 그럼 그 모르는 거를 갖다가 너가 모델링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얘기 아니야 어 나머지 단어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상도 아니고 어